1. 2. 3. 4. 4. 하얀 곰팡이 시작할까요? 오늘 극장을 보니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짐작이 가신 게 있나요? 경호! 경호! 저희 오늘 지금 좀 멋있거든요. 오늘 약간 레이미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저 하나요 오늘? 뭐 하나요? 오늘 갈려라 방탄의 주제는 최고의 팀 비밀 요원 찾기입니다. 비밀 요원이요? 비밀 요원 찾는 거예요. 왕스맨 그런가 왕스맨? 비밀 요원 자 우리 팀을 좀 나와 봅시다 일단. 자 그래 그냥 맡겨요. 뭐 고르시겠습니다? 저요? 전 이걸 고르겠습니다. 아 예. 하나 둘 셋! B! C! 오! C! A! A! 팀의 팀명을 소개해 주시면 돼요. 브랜드이죠? 에이 하자. 에이! 에이! 저희 뭐 브레인 아니면 BTS 하실래요? 네. B니까? 저희 BTS 하겠습니다. 오늘 우린 방탄소년단 하자. 아 아니야 우리는 우리는 하얀 곰팍입니다. 에이! 에이! 네! 가위바위바위보 anymore?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희 팀 이름은 김석진입니다. 자, 김석진 팀. 아 이 형 일부러 팀하면 이긴 적이 없어요. 아 빨리 해봅시다 우리 팀 이름이 정말 와야 하는데 일단 무슨 게임인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거야? 자 갑시다 자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는거야? 자 준비됐어요? 자 한번 멋있게 들어가 보세요 잘 준비됐어? 야 총은? 형 방어를 빨리 놨어 뭐하는거야 자 찍어 빨리 얘들아 오케이 고 핸드폰 오케이 뭘 써야되는거야? 야 언제 끝나? 야 방구역으로 넘어가야되는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 팀이에요 야 게임 배틀이야 야 게임 배틀이야 아니야 야 탐구역으로 넘어가자 야 우리 팀 50초내면 그만하자 야 야 우리 팀 50초내면 그만하자 야 50초내면 그만하자 50초 50초 야 내 기분 따라오지마라 자 우리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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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 됐다 됐다 고마 아 이형 마지막까지 쓰고 들어간거 봐 네 아이씨 야 야 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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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 와 이럴로 올라와 올라와 야 찍 찍 찍 찍 일단 찍어 일단 찍어 이제 찍어 스테이지2 야야 V 접속할 경우 감자 미니까 잘 잘 보고 해 야 야 이거 내가 폐화하기 무서운데? 아까봐 아이야 왜 무서워 야 야 V V 하지 말고 야야야야야야야 야 무서워 무서워 같이 가 야 무서워 무서워 같이 가 야 이거 내가 평화하기 무서운데? 왜 무서워? 왜 무서워? 무서워 같이 가! 오 얘들아 어딨어 얘들아? 나 마스터 접속 성공했어요 어딨어 야! 오 야 나 점수 차감 됐대 형 저 두 개 했어요 어디? 오 야 야 하지마 왜 이렇게 겁을 먹어? 야 미안해 점수 차감 됐다 얘들아 미안하다 야 나도 차감 됐어 괜찮아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차감이에요? 아니 V네 아니 형 만져보면 V가 있길래 야 만져보면 VM이 있네 그래 야 나 하나 성공했어 거꾸로 한 거야? 오 깜짝이야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씨 카메라 감독님 아 나 진짜 자 몇 초를 해 남은 시간? 20초! 야 20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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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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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또?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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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마지막 스테이지 3 자 오케이 이 여자 이 여자 빨리 흩어져서 찾아 왜 이렇게 놀지 모르겠잖아 오케이 아 거기도 있어요? 오케이 됐어 나 하나 찾았어 하나 찾았어 야 뭐가 이렇게 어려워? 너무 많아 아 여기도 있네 야 하나 찾았어 나 두 개 찾았어 잘했어요 야 왜 이렇게 놀아 야 없어 어 찾았다 형 이거 문 열면도 있거든요 오케이 세 개 찾았어 세 개 아 여기도 있네 여기 있는 사람 뭐 있으면 해요 거울에도 있다 거울에도 있다고? 아 여기 이런 데도 있겠네 거울이 어디 있어? 거울이 없어 거울 여기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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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있어요 뭐야 아 여기도 뭐 있긴 한데 이거 아니야? 야 야 야 야 나 성공했어 야 야 나 해골 해골? 여기 여기 해골 여기 해골 여기 이게 해골이에요? 오 야 맞아 맞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됐어 야 마지막 균한성 여자 형 여자여기 있어 여기도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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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야 시간 없어 3초 남았어 빨리 빨리 아니 이거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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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돼? 아 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야 성공 성공 여기 있어 어디 어디 여기 있잖아 이거 아니 아니야 달라야 뭔데 뭔데 아 단발머리 아줌마 야 30초 야 일단 클릭 야 일단 들어가자 야 10초 남았어 10초 남았어 야 일단 들어가 야 클리어한다 어 클리어 야 10초 남았어 10초 남았어 형 전 못 찾았는데 아 됐어 됐어 그냥 들어가돼 시간 안에 끝내야 돼 야 빨리 빨리 야 점심 점심 아 저 정도야? 저 정도가 뭐야? 3명이 점수 굉장히 낮아 제가 보기에는 아이 제용이죠 당연히 그러면 뭐야 이거 뭐야 형님 이것도 제가 잘하셨습니까 형님 야 레이저 피하래 레이저를 건드렸을 경우 처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레이저 건드리지 마 interacting 레이저 건드리지 마 레이저 건드리면 모두 출발점 레이저 건드리지 마 치밍이 잘한다 치밍이 잘한다 치밍이 잘한다 치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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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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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HD지 마 쉽ena 숙여 숙여 어흰 미안해 어으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어디, 어디. 오후. 아, 설마. 아니야, 아니야. 야, 다 돌아가. 돌아가. 돌아와, 돌아와. 다시 가, 다시 가. 빨리 빨리 씌워줘. 제이 형. 야, 제이 형. 제이 형. 아 재희 형 미잖아! 아 재희 형 미래! 아 재희 형 씨! 야 몇 번을 이렇게 해야지 안고요? 아 재희 형 지고 가! 아 나 몇 번을 여기 도착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 나 도착했어요 빨리 와! 빨리 가! 야 뭐야! 야 뭐야! 아 진영! 왜, 왜, 왜 안 닿았어, 안 닿았어 타고 잘 보면 이것도 못 참았다 여기에서 3, 2, 3, 2, 4, 5, 6, 7, 8, 8, 9, 9, 10 10, 10, 10, 11 오 깜짝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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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별 거 아니네 야 별 거 아니네 야 별 거 아니네 아래서 난리가 났더라 뭐야, 이제 점수 나온 거야? 390점이면 높은 점수인가요? 아, 이분들 먼저 가십니까? 저 진짜 만점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자, 우리가 들어가자 자, 여러분들 두 명이 레드를 고득하셨다고 저희들인가요? 그러니까 300점 이상이 레드네 그 두 명이 레드네 스크린을 치는 거, 너는 블루 자, 여러분 이게 레벨이 있어요 오, 야, 봐봐, 야, 야, 야 화이트, 옐로우, 그린, 블루, 레드 이거 태권도, 태권도 띠 같은 거야 흰 띠, 노란띠, 초록띠, 파란띠 아, 블랙이 안 됐네요 여기서 블랙이 이건 마스터고 블랙이 나오려면 혼자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요? 들어가자마자 싸우더라고요 너 앉아, 너 비켜, 비켜, 비켜 여러분, 방구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형 우리 팀이에요, 우리 팀 야, 게임의 팀이야, 형 게임의 팀이야 Hal Ria 수련ắc아, 대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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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그냥 이 중 때 몇 점 맞은지 보자 한 번 제 좌측에 있는, 핸드폰에서 문 열어줘요 이정도는 얘기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 명이나서 분리했던 게 들어가면 이게 이 핸드폰을 대야되는 데가 있는데 이게 따닥딱iot 붙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거의, 얼굴 맞대면서도 벽에다가 수성 영혼 아니 그냥 진짜 막 벽에다가 막 이러고 있을 거 같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3명 다 붙었어.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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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아, 이렇게 보라고? 끝까지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오, 봐서. 자,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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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아니야, 귀찮아요.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 쪽이에요? 이거 여기, 여기. 지금 일단 여기에. 그렇지, 난 이거 얼굴에 계속 걸렸었다고. 아, 정국이 보다, 정국이 보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아, 정국이 보다. 아, 정국이. 아, 정국이 비겁하게 안 해. 아, 정국이 뭐 한 번에 안 닿히면, 닿히면 어떤가? 닿히면 어떤가? 닿히면, 닿히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 자, 지금, 지금 들어왔고요. 뭐야, 이거? 뭐야? 뭐긴요, BTS죠. BTS, BTS. 우리 브레인 팀 하자. 접어놨어. 브레인이 더 찰진 것 같아. 그래, 브레인. 아니, 빙스맨 하자, 빙스맨. 빙스맨. 야, 어딜, 어딜서 가야 돼? 아, 이리 가하면 돼? 형, 이쪽, 이쪽 하세요. 야, 이게 어디야? 어디야? 또 어디 있어요? 여기 뭐.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어? 몰라, 왜 안 바뀌어, 얘. 아,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방탄 치료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아, 알았어. 네, 시대대기 한다. 형이랑 다시. 자, 슈가 형 형이 싸워, 싸워, 싸워. 형 싸우게 됩니다. 형, 59초 나왔어. 15초, 형 나가야 돼요.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음 구역. 넘어가, 그렇지. 그렇지. 어, 보자, 보자. 여기, 여기거든요. 아, M을 찾으래. 잘한다, 야, 너 이런 거 잘한다. 뭐야, 이거. 어둠이거든요? 야, 완전 어두운데? 여기 있다. 야, 진짜 아무도 안 보는데? 잠깐만, 야, 야, 야. 이거 뭐냐, 이거? 아, 이거 보이는 거 웃기다. 태용이. 야, 태용이, 어떻게 하냐? 아, 이거 찍고 싶은데 있는 건 없나? 야, 근데 저기는 되게 지구적 조용하게 플레이하네. 야, 얘 막 카메라 끄고 있어. 카메라를 왜 돌려. 아, 일부러 그러네, 김태영이 거. 아, 그래, 카메라 빛 때문에. 아, 얘는 반칙 쓰는데요? 야, 나 오늘 카메라 안 보여는데. 아, 이거 봐야. 아 진짜 반칙이야. 아 진짜 또 이러네. 반칙했어? 반칙했어? 아 진짜. 카메라를 불을 켜가지고 게임을 얘기하려고 해요. 이걸로 자꾸 불을 켜고 있어요. 이거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지금 감독님이 세 번째 담고 있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10번씩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로 점수 딱 따야 됩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하시죠. 감독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암실인데 보니까 딱 보니까 암실인데 카메라 불빛으로 보면 안 되지. 감독님이 승낙하셨습니다. 형 여기요? 여기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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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V자. 야 V는 하면 안 돼. 나는 V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천장에 없나?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야 티아가 이리 와 빨리. 야 야. 야 찍어. 찍어. 야 찍어. 찍어. 야 막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나 이러고 쉬운데? 야 나 모자 쓴 사람. 모자 쓴 사람.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씨. 여기 있다. 왜 안 돼? 맞잖아 얘. 야 이거 왜 물이 맞냐?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얘 맞는데? 야 문 열어봐. 문에도 있어. 네? 형 여기 두 마리 두 명 있는데? 야 아니 되라. 어 대줘.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아 얘 맞아. 아 두 개 두고 가고 싶다. 잠시만 얘 맞는데? 아니잖아요. 해골이 없어. 일단 두 명을 찾자. 해골 해골 해골. 해골 해골. 해골 없어 해골. 이 사람 이 사람. 어? 이 사람이다. 어디 어디, 해골 어디 있는 거 해? 예, 예. 아 거기 있었냐? 아 야 거기 있었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 야 야 이런 거였어? 야 이슈이수이. 야 이슈이수이. 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야 시원 사왔어. 이거 끈지합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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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마지막 방에 들어왔습니다. 얘 이렇게 붓네. 바보 아니야. 얘도 이렇게 붓네. 이게 너무 웃겨 이게 정국이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 내가 진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얘가 제일 못하는데 얘가 막 남들한테 뭐라해 어휘에서도 약간 실성하는 그런 거 그냥 나만 갔어도 되는 거였어 벌레프로 다음날인가 아니야? 아니야 처음부터 뭐야? 왜왜왜 어떻게 할지도 몰라 야 이거를 내가 깨달았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모두를 몰랐어 뭘까? 뭐야 아니 아니 윤경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질문 안 가르치는데? 어디있어? 주기야 눌러 야야 다시 와 다시 우리 걸려 누르러 널 봐 이리와 아 없어 이렇게 눌러야 돼 쉬어 주기야 없어 역시 우와 우와 쩔쩔쩔쩔쩔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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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가 가 가 가 아니 형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왜 왜 걸려왔어 내가 야 됐어? 아니 됐어요 난 됐어요 어떡해 이거 이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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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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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아 자 미션 클리어 아 아 자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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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약 찍어야 돼 와약 찍어야 돼 와약 찍어야 돼 아니 재밌네 얘기네 어 재밌다 더운 게 더 재밌다 더운 게 더 재밌다 야 너네 진짜 못한다 태영아 태영아 너 사이 치는 거 계속 잘 봤어 자 그린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태영군은 왜 왜 다 태영씨 왜 그린입니까 자백하시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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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들어가면 자백할게요 , 네 들어가면 자백할 겁니다 그 아까 그 방에서 떴던 반칙 저거 반칙쟁이야 몇 점을 까나요 네 50점 50점 아 아 아 반칙행이 너무 컸습니다 그거는 근데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계속 최저팀보다 내가 나죠 슈아 씨도 같은 팀이기 때문에 같이 깔라고 했으나 점수를 늦고 안 까기로 했습니다 나 까면 까면 화이트벨트야 까면 화이트벨트야 까면 178점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바로 다음 팀 준비해볼까요? 아 됐어요? 재밌어 재밌어 자 일단 이번에는 초급자 했으니까 다음은 중급자로 가시죠 자 레몬, 정국, 브레인 팀 들어갑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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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됐어 됐어 나 안 돼 나 안 돼 한 번 줘요 아니 이거 이거 불러 터치해 지목 지목 야 불러야 이게 야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데? 아 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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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너 이래서 싸운다 그런 거구만 싸우죠 자기 했던 거 다 뺏고 있고 서로 정국이가 충분히 때립니다 그냥 정국이한테 져줘야 돼요 사이만 좋아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는 그 M이랑 V 아 거기에 헷갈려요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반칙을 해가지고 카메라 V를 찍으면 안 되잖아 V를 찍으면 안 되잖아 V를 찍으면 안 되죠 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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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총으로 때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10초 60초 야 이제 막상 우리 둘이 야 이제 우리 둘이야 이제 우리 둘이야 안 돼 전중급보다 내가 더 많이 끌 거야 28초 가자 갈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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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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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이 형 진짜 웃겨 똑같이 형이랑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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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 제가 마지막에 이러다가 호흡이 왔다 뚫으면 할 거야 호흡을 통해 눈으로 진입해서 야 네가 먼저 와 B 말고 N만 N? N만 N만 N만? N만 오 야야야야 왜? 뭐야 이거? 왜 내려가 왜 내려가 아니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찾아? 벽을 더듬어야 돼 아 이거 감독님 누나 죄송합니다 감독님 반달아이 되고 있죠 벽 벽 더듬어 벽 더듬어서 V 모양이면 하지 말고 M 모양이면 해 M 모양이면 하라고 아니 도대체 V는 어디고 M은 어디 있다는 거야? 예예 그냥 손으로 만질 수 있어 나 지금 두 개 했거든요 아 그래? 예 어디 어디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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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봐야 할 것 같아 여기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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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 이거야? 어 이건 V잖아 아니 V 아니에요 M이구나 어 야 야 여기도 여기도 M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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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아 여기 남지가 정국이 때렸습니다 정국이 얼굴 남지 광대를 관격했어요 정국이가 야 얘네 팀플을 같이 잘 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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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다 여기 누가 했니? 아니 안 했어요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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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우리 좋아 어 여기 이리 있다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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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스 다 한 것 같은데? 다 했죠 우리 다 한 것 같은데?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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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 것 같아 넘어가다 자 정국이 생각보다 차분하게 갑니다 여기자 여기자 야 확대해야 된다 확대 차분하게 가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가 남준아 너 너는 너는 흥분하면 너는 안 돼 남준아 너는 흥분하면 그냥 너는 끝이야 어 남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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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났어 턱 났어 턱 났어 턱 났어 진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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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이 턱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진지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턱이 났을 땐 딱 두 가지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거나 정말 진지하게 내가 멋있고 싶거나 아 랩몬은 굉장히 정상은 없으니까 부족자입니다 랩몬은 선은 마지막 방에서 죽을 쓸 겁니다 정국이가 화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방에서 아 형 아 형 형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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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해골 보면 알려줘 아 해골 없는데 아 안 보여 아니야 이거 안 보여 해골? 진짜 안 보여 일단 네 거만 열심히 하고 있어 뭐 찾았어? 응 아니 됐는데 찾았는데 안 돼 이거 눌러봐 그 안에 있는 걸 확대해서 쭉 확대해서 눌러봐 이렇게 아 찾았어 나 못 찾았어 어떡하지? 아 나 진짜 못 찾았다 이거 나 두 개 했다 했어? 어 두 개 33초 나 세 개 형 26초 우리 가야 돼요 그냥 형 가야 돼요 오케이 가야 돼 가야 돼 오케이 가자 가자 넘어가자 넘어가자 돼 돼 돼 돼 돼 가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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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방이다 마지막 방이다 이게 이게 진짜 이 야 이거 한 명만 가면 되잖아 어 내가 갈게요 야 아니야 이거 같이 찍어야 돼 아니 아니 내가 형 두고 와요 나 갈게 나 갈게 형 데이지 말고 와야 돼요 절대로 어 위에 아 아 걸렸어 걸렸어 남주야 걸렸어 남주야 걸렸어 내가 안 걸렸어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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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절 안 누르고 있어요 158초 머리 조심해 머리 다리 다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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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데였어 데였어? 데였다고 아우 씨 너무 좋아 다시 그거를 누르고 다시 가야 되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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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아 그래 그렇지 넘어 넘어 넘어야지 다리 아 알았어 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전략적이 형들 남주야 뭐 남주야 가? 아니 왜 이렇게 가? 화방이야? 오케이 나 여기 못 남겼어 나 여기 못 남겼어 아니 정말 예상대로 남준이가 맨 마지막에서 한 번 더 올리면 진짜 사랑한다 남준이 형 아니 형 아니 아니 너 먼저 가 아니 형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어디 갔는데? 무릎 들어 무릎 들고 무릎 들고 어 기어서 가요 기어서 위에만 넘으면 돼요 기어서 어 거기 넘어가요 빨리 85초 4초 그 다음 넘어 넘어 오케이 오 야 넘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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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다 꼈다 아 이 꼈다 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찍혔어 찍혔어 찍혔어요? 야 야 아 남자들이 오기 아 남자 마지막에 핫킬 있다 야 아 남자들이 오기 형이 형이 제일 고득점이래요 아니 진 형이 제일 고득점이래요 아니 진 형이 제일 고득점이래요 아 겁나 자 다들 야 몇 점이야? 몇 점인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 김석진 팀이 1등인 겁니다 아 대박이다 예 김석진 김석진 오 들어간다 선물 선물 아 없구나 여러분 아직 스크립 예전트 달려가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 진짜? 선물이야 박근혜 씨의 지한의 점수 오오 진짜요 아 너무 좋다 자 바로 볼까요 두번째 미션으로 렛츠 오오 자 점프 안 해요 하나 둘 셋 이앗 아하 눈부셔 자 여러분 다녀라 박근혜 씨크릿 에이전트 편 우리 두번째 게임 자 여기 뭔가요 여기 이번엔 카트라야 되죠 카트 아닙니까? 카트 아닙니까? 카트 진짜 레알 카트네요 네 자 제가 볼 때는 우리 스타트 자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전 게임 1등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는 게 어떨까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아니 이거는 솔직히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이건 가위바위보 해야죠 자 대표 나가세요 자 우리 팀의 리더 김석진 갑니다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우 와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우 2등 2등 자 첫번째 투자 김석진 자 하나 둘 셋 김석진 가자 가자 빙스맨 에이 빙스맨 에이 전공여 사랑해 에이 에이 자 여러분 이제 뒤로 걸러놔주시고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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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 가실 수 있으니까 어 김석진 야 좋다 좋아 자 은 lur 은 lur 야 형 태용이 잘 달린다 야 좋다 이 코스 빤 빤 빤 빤 빤 진 진 진 진 레이股 레이는 벗어왔습니다 야 레이는 벗어왔지마 야 태용이 잘 달린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보 가위바위보 형이 암모도 날리는데요 형이 잘 탔다 형 잘하는데? 형 잘하네 마지막! 마지막! 정국아 화이팅! 정국아 화이팅! 정국아 화이팅! 멋있다! 여기 했어! 여기 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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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 자, 지! 가자! 내 꽃이 좀 안 싸우자 잘 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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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무 이리! 야, 이거 멋있다! 야, 해결볼까, 해결볼까? 우선 파이팅! 고마워, 빨리! 레몬의 파이팅 달려! 이야, 임이형 멋있다! 태기 형!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부산 파이팅! 오, 대기 형! 와, 대기 형! 오, 대기 형! 와, 대기 형! 웸브는 할 수 있다! 잘한다! 고! 고! 아이 아이! 아하는데! 야잇! 봉지에 맹! 봉지에 맹! 아악! 야 간다! 야 그렇지! 야 가라! 가라! 모태고 지금 간다! 가자! 간다! 좋아, 괜찮아. 달리자, 대형아. 가자! 진짜 이거 올려야 돼.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대형아. 아, 대형아! 대형아, 대형아! 대형아, 대형아! 우우, 성공! 나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잘했어. 김석진! 좋아, 네가 좋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등 김석진 팀. 2등 우리 A팀 3등 뭐야? 뭐냐? 빙스맨 빙스맨 팀이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여러분 최종 결과 한번 잠깐만 최종 결과 어떻게 돼요? 발표해 주시죠 그래도 저희가 높지 않나요? 나는 나쁜 짓을 하면서 산 적 없는데 다시 한번 스포츠맨십을 강조하면서 이 교훈을 주는 거죠 30점 차이가 나요 만약에 감점을 안 당했다면 이겼겠죠? 이겼죠 와 정성 상당하기는 열심히 했어요 손 잡아요 손 잡아요 자 여러분 1등에게 상품이 있나요? 오 있는데? 야 딱 크기가 알시카인데? 야 알시카다 알시카 야 알시카다 저거 100%다 오 형 선생님 알시카다 세그웨어 아니야? 알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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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한번 뜯어보죠 여기서 현장에서 가보실 알시카 재밌겠다 아니야 아니야 오 야 알시카 알시카 야 부가티 야 부가티 야 부가티 야 부가티 부가티 잠시만요 형 우리 또 몰아주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몰아주게 해라 몰아주게 카타 한바타 몰아주게 몰아주게 카타 한바타 야 레그 블랙 일부러 나와 아 진짜 꼬락네 야 야 야 지윤이 야 진짜 왜 이렇게 죽여? 야 이 집성 거야 야 진짜 느리네 대학생들의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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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오오오 진리다, 차비 귀엽고 신이다 아, 아쉽다 아, 아쉽네 S-driver 박지민 씨, 어때요? 기분이? 아, 이거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겼는데 다 우리 팀 멤버들 연습을 해야 할 것 같고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럼 안전 운전하면서 끝낼까요? 여기 앉아와? 안녕! 에코 에코 드라이브 에코 드라이브